이번 영상에서는 이 압구정에 대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압구정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들이 모여 있는 곳이구요 그래서 항상 최고가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앞으로도 얼마나 오를지 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났던 곳입니다 2021년만 해도 그런 기사가 쏟아지던데 이제 2022년도에는 어떤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해프닝이 있는지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8월 달에는 압구정 현대 6,7차가 80억원에 거래됐다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이 기사 같은 경우는 80평 아파트가 80억에 거래돼서 평당 1억이고 80평이 80억에 거래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36억에서 42억이 된 아파트가 있다라는 것도 2022년 9월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압구정 현대에서 기존 최고가보다 6억원이 뛴 42억원에 거래가 됐다 이것도 이해가 된다 이런 내용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반면에 최근에는 압구정 현대 평당 1억 깨졌다 강남불패는 금가고 있다 이런 기사들도 있어서 최근 굉장히 핫했던 이슈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것은 압구정 한양 아파트 인데요 어떤 이슈가 있었고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볼 아파트는 압구정 한양 아파트인데요 이런 지역에 있는 아파트고요 그래서 보면 압구정동 연예인 선호 영순이 명품 주거단지라는 기사가 2008년도에도 나왔습니다 이때 보면 유재석씨, 강호동씨도 이쪽에 살고 있다 라는 기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들이 사는 세상 이렇게 부르면서 22년도에도 이런 블로그를 작성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지혜씨, 샵의 이지혜씨가 이걸로 유튜브도 찍으시고 동상이몽 이런 데서 나오시면서 압구정 한양 아파트에서 거주하시는 뷰 같은 거를 보여주시는 경우가 있었고요 최근에 이사를 하셨지만 어쨌든 강호동씨가 사시는 곳으로 이사하셨기 때문에 똑같이 압구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연예인들이 살고 있는 압구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압구정 한양 아파트에서 이슈가 있었는데 압구정 한양 아파트 38평이 24억에 거래됐다 이런 내용이 돌아다니면서 강남 압구정도 하락이 엄청나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해프닝으로 끝났다 이런 기사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고 어떻게 된 해프닝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압구정동이라는 거는 길만 건너면 서울숲도 있고요 여기 백화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용산도 가깝고 이태원도 가깝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거주 자체가 편리한 것이 거의 몰려 있다시피 합니다 이쪽에 일자리도 많고 이쪽에 놀 것도 많고 한강도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 요 안에 누릴 수 있는 거는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득자 그리고 자산이 많으신 분들 특별히 이동하지 않고 모든 걸 누리고 싶다 그러면 압구정으로 들어와 살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쪽에 어떤 장점이 있는지 잘 모르겠죠 제가 이 정도의 자산가도 아니고 이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저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저기에 거주하시는지 정확히 판단하진 못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이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살고 있지 않나 그리고 또한 여기다 플러스 자산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이라는 것이 압구정은 한정적이어서 여기를 거주하고 싶어하고 살고 그리고 갖고 싶어하는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에서 이슈가 된 아파트는 압구정 한양 5차 아파트입니다 조금 이렇게 바로 붙어 있는 아파트는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 바로 갤러리아 바로 뒤에 있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이 아파트 살펴보면 총 세대 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343세대니까 물론 1차, 2차, 3차, 4차, 5차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걸 다 합치면 많겠지만 5차 자체는 이렇게 많이 된 건 아니고 대신에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79년에 있기 때문에 거의 45년, 50년까지도 가는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고 대신에 용적률이 지금 보통 300%까지 된다고 하면 아직도 100%나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재건축을 한다 그러면 용적률 300%에 맞춰도 100%가 남기 때문에 추가로 분양할 수 있는 것이 100%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이만큼일 때 이만큼을 분양을 해줘도 아직 내가 살 수 있다 이 땅값이 엄청 비싸기 때문에 비싸게 거래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9평이 이슈가 된 거기 때문에 39평 실거래가를 찾아보니까 최고가들 31.2억입니다 압구정 현대 5차 아파트가 최고가가 31.2억인데 이 아파트가 최근에 24억에 거래됐으니 며칠 뒤면 실거래가가 뜰 거예요 이런 소식이 소식 혹은 루머가 돌아다니면서 이게 진짜냐 이런 말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의 30% 하락한 거고 24억이면 39평 혹은 38평이라고 했을 때도 굉장히 평당 1억이 되지 않는 금액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4억이 진짜면 다른 아파트는 얼마나 더 떨어질까 이런 게 궁금해서 사람들이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소식이 정말로 맞는지도 확인해 보고 24억이라고 하면 여기 보시면 2018년 1월 혹은 2017년 12월 가격 정도잖아요 결과적으로 5년과 6년 정도가 지났는데 5,6년 전 가격으로 돌아간 거니 다른 아파트들도 5,6년 전 가격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루머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게시글이 복사가 돼서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본인이 거래했다고 블로그에 인증했다 그리고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기 때문에 2주 뒤에 등록된다 2주 안에 등록이 될 거니 이때 확인할 수 있다 근데 24억이 정말로 뜨면 이게 24억이라는 거는 다른 아파트들이 엄청 하락을 맞이하고 있는 거다 이런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24억이 맞는지 2주 후에는 정말로 실거래가 뜨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본인이 거래했다고 블로그에 인증을 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블로그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분 블로그를 보니까 압구정 한양아파트 계약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고요 이거는 찾으시면 나오기 때문에 가려놨고요 여기 보면 친구의 거래다 라고 써 있습니다 글을 자세히 막 읽어봐도 얼마에 샀다 라는 내용이 정확히 나오진 않습니다 아니면 정확히 나왔는데 이슈가 돼서 지우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이 가격이면 무조건 사야 된다 뭐 이 정도 코멘트만 있는 것으로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추가적으로 이 이슈에 대해서 느끼시고 다시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2022년 11월 16일에 쓰여진 글인데 이슈가 된 건 12월이죠 2주만 지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실거래가 등록된다고 했는데 이때 말한 게 아직 안 되고 12월 초에 이슈가 됐습니다 12월 12일 날 다시 올려주셨는데 이제 38평이라는 루머와는 다르게 여기 32평 실거래가다 라고 하면서 실거래가가 얼마인지 적어주셨습니다 앞에 보면 38평이 24억에 거래가 됐다 라는 거에서 32평이 26.8억에 거래가 됐다 로 종결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이슈가 되고 있는 건 강남 그 중에서도 비싸다고 하는 압구정은 평당 1억이 보장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 마지노선이 무너진 거 아닌가 라는 데서 큰 이슈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압구정 한양 38평이 24억에 거래되는데 알고 보니까 32평이고 26.8억입니다 라는 말이고요 이게 단순 해프닝일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강남 그리고 압구정이라는 상징이 있는 거잖아요 이 부동산이 가장 비싼 곳이다 라는 상징이 있는 곳이 평당 1억이 안 된다 라는 거에서 크게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과적으로 이 해프닝으로 끝난 가격도 평당 8,375만 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신 기사들을 보면 80평이 80억에 거래됐다 이런 기사 있었잖아요 이것도 평당 1억이잖아요 이렇게 대형평수도 평당 1억을 주는데 34에서 40평대 아파트도 평당 1억보다 내려갈 수 있다 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압구정 현대도 평당 1억이 깨졌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 가고 있다 강남 불폐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상승을 하던 2021년도를 지나서 2022년도 초반까지도 이렇게 현금만으로 살 수 있고 꼭 거주를 해야 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이렇게 최고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6억이 뛰었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2022년 2월달에 49억을 찍으면서 평당 1억을 넘어서 1억 200만 원이 달성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10월달에 새로 거래된 것이 46억이 됐다는 말입니다 48평이 46억인 게 이것도 여전히 비싼데도 평당 1억이 깨졌다 라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평당 1억이라는 게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기사가 많이 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9,687만 원이라고 나오고 있고 앞에 보신 것처럼 한양 아파트는 8천만 원대에 거래가 되기도 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강남이라는 것이 자산으로도 가치가 있고 다음에 거주 혹은 재건축 이런 이슈가 있어서 상승장에는 굉장히 프리미엄까지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이제 하락장에는 오히려 재건축을 해야 되는 건축비라든지 그 다음에 거주하기에는 연식이 오래돼서 구축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조금 더 부각되면서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강남이 하락을 하면 주변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쪽을 집중해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동산이라는 건 상승할 때도 풍선효과라는 말이 있었고 하락할 때도 이런 것을 타기 때문에 이런 것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이런 이슈도 하락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장에서 많이 사람들이 심리가 불안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렇게 이상하게 와전되는 뉴스들도 나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